쇼핑몰에서 사는 남자같다 쇼핑몰에서 사는 남자같아 화장실 가고싶다 어 잠깐만 나 화장실 너무 가고싶은데 어떡하냐 어 잠깐만요 화장실 너무 가고싶은데 큰거 근데 물 많은거 어 잠깐만요 오메 오메 나 죽네 오메 나 죽는다 오메 오 오메 잠깐만 오 소름돋아 여러분 소름돋는거 뭔지 아세요? 어 소름끼쳐 어 어디있냐 화장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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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하고 계실거 같은데 저 지금 똥 싸는게 아니라 그 판자 나와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말해봐 어 맥도날드 어 나 편승중이니까 이따 다시 통화하자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가지고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똥 안 쌉니다 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똥이 안 나오고 코 먹어 온 거 국수처럼 이렇게 뽑혀서 나와요 아 오줌 늘었구나 하이 안녕 지누 여기 안녕 안녕 내 이름은 지누 지누 네 칭찬 나 어디는 지누 아폴란드 아폴란드 친구구나 네 너 이름은? 모고샤 너? 파올리나 사진을 찍어볼까요? 당연히 모고샤 모고샤 파올리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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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제 이름은 진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 몇살이야? 14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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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너무 귀여워 아니 유튜브 댓글이나 DM이나 이런거 보잖아 그럼 나는 이 이상 나올 것 같아 인도네시아에서 유튜브 인도네시아 영상 올리면 댓글 2000명 달리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요 지금도 인도네시아 댓글 다는 사람들 몇십명 있어요 그리고 DM도 엄청 많이 보네 인도네시아 오라고 인도네시아 오라고 인도네시아 몇명이에요? 억단인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우리 갈라다가 아껴놨잖아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 갈려고 했었을 때 작년에 아니 올해였나? 올해였구나 갈려고 했었을 때 이미 발풍선 10대를 선물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형이 BTS 지구 방탄진 우 하하하하 하하하하 3억이야? 하하하하 아니 그래서 나한테 너 인도네시아가서 방송하라고 외국인이 너 그러면 백만 유튜버 금방 된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구가 많았었구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면은 수도가 자카르타인가요? 발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인가 발리는? 하하튼 인도네시아 방송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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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성인 친구들은 만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목요일부터 우리가 반문화로 이제 가보는 겁니다 남문화는 우리가 이제 즐길 만큼 즐겼잖아요 하이 유튜브 유튜브 모가나 그라치 모가나 그라치 하이 안녕히 계세요 couples 아 갓 인지 태광고리부님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진떠부리? 진떠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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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헌 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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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화장실 갔다오 사진찍고 나이 15인데 안아주려고 했던 친구있죠? 그 친구 그 친구였거든요 화장실 갔다오는데 햄버거 아저씨 햄버거 잘사주는 동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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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귀여워 보러가 아 아 아 아 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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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 나는 당신이 매우 아름답게를 원한다고? 아 잠깐만 나는 우크라이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사줄거야 아 아 앞으로 이제 어디나라 친구들하고 물어보고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우리 햄버거라도 아이템 사주는걸로 여러분들 방금 사주신걸로 햄버거라도 사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아껴놨다가 아 아까 이 친구들은 이제 사진찍어간 친구고 폴란드 친구들입니다 아 괜찮아? 아 아 그러면은 다음에 사줄게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아 햄버거 사줄게 아 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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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고파? 그러면은 오케이 잠깐만 무엇을 마시고 싶니? 어 야 무엇을 마시고 싶니? 아 당신은 안을 수 있어 아 당신은 안을 수 있어 아 당신은 안을 수 있어 당신은 안을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야 나는 나는 그런데 뭐 갈게요 갈게요 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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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갈꺼야? 뭐라도 먹어 안 먹어? 나 먹어?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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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가 누가 방송 라이브로 똥 똥 안쌌습니다 저 아까 급한 거래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우리 찐막으로 뭐 하나 시켜서 여기서 자리 잡자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도 비오네 물 내려가는거 보이세요? 아직도 비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이제 호텔 가야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결정하실래요? 여기서 여기서 계속 있어볼래요? 아니면 그냥 집에 갈까요? 네 그럼 나 또 시키고 와야돼 기다려보세요 근데 진짜 갈 데가 없다 진짜 갈 데가 없긴 하다 방금 그 친구들 저기 앉아있어 딱바닥에 앉아있어 아이구야 이 어린애들 지금 딱바닥에 앉아있다니까 얘네들 봐봐 요즘 여기 여기 앉아있잖아 여기 12시 방향에 옆에 다 먹고 있는데 그냥 재밌게 노는 것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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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돌았다 딱바닥에 앉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또 이승팀 친구들 네 둘이 다른 팀입니다 폴란드 친구들이고요 우크라이나 친구들입니다 네 에이 네 차다만 네 제 교수님 으허허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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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슐 백호원? 캡슐 캡슐? 아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캡슐 오다 오다 애들 맛있는거 사주자 아아아아 봐봐 우리 아까 사진찍은걸로 이렇게 해놨고 사진찍은걸로 이렇게 다 해놨어 어핳 하핳 박탄만들과 나를 해놨어 그 다음에 이 박탄만들 아 넘덜 아이고야 할리젤네 맥주니아 이따 아임 요언클 하아 암 34 우와 13? 네. 30, 너. 저는 15살. 15살. 저는 형님이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사야할 수 있을거에요? 네. 아니, 내가 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패. 제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계산을 해버렸어. 내가 내가 말했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못할거야.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건 인정해줘야지. 뭐, 자기도 싫다는데. 안녕. 너무 귀여워. 저는 제 테이블에 가고. 안녕. 안녕. 아니, 내가... 왔따 왔따. 조금만 더 좋아해. 뭐 생각하는 고맨이? 사실... 아니, 아직 안 모르겠네. 제가 여기 4일 전에 왔다. 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정말. 아, 네. 아, 네. 네. 정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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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네. 네, 그는 제거 저와 그녀는 블링스 블링스 무슨 블링스야? 아, 블링스 팬클럽이 블링스야? 저는 아미야 아미야 아미야?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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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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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이 엄청나요 지민 태형 정국 아미야 아미야 재이호 아, 정국, 정국팔찌 팔찌가 있어요 아미야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 당신의 사랑 어떤 BTS의 사랑은? 내 땀 이 음식은 최고 그리고 이 음식을 좋아해요 밀크신이 좋아해요? 바닐라 주스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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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시원해 와우 시원해 와우 시원해 와우 시원해 와우 시원해 와우 시원해 이것을 잘 간직할게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아니 제가 이렇게 선물 받으면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을때 집에다가 이제 상자같은데에다가 구이 모셔놨고 이런거 막 선물 받거나 뭐 편지 받거나 이러면은 제가 가방에 딱 모은단 말이에요 BTS 네 She must call to her mom Oh yeah yea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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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ż Hi Hi I'm Jin from Korea Nice meet you She said she is in Korea She is very nice to meet you 고함체 어머님 사랑해요 고함체 My mother speaks nice to meet you too And you are very nice And you are very nice Thank you If you want I can Teach me Teach me Polish Polish It's For me it's not hard But It's very very hard Yeah very hard And It's too hard And It's too hard It's really hard It's really hard Show she she Lik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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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wandowska Tereza Tereza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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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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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do that He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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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are a little girl Thank you You are very huge You're good I think we are sleeping Yeah someday Yeah someday See you again See you ag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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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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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you agai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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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cute It's so cute It's so cute She's giving her a BTS 팔찌를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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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작은 돈이 15,000원짜리인데 어이구야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불 들어왔다 문화과학궁전입니다 여기가 문화과학궁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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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사샤 사샤 약 9개월? 뭐 거의 10개월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아 시간 되게 빠르죠 벌써 또 그렇게 됐네요 사샤 키 3cm가 더 컸다고요? 180cm 찍겠는데?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노탑 노스틱 노탑 노스틱 안녕하세요 ėn 노스틱 노스틱 앞으로 리 JD 충분히 하έ 한 uniqu 사람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